네 이번 시간에는 OSX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 우선 파이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세요. 자 파이썬이라고 검색해서 파이썬 ORG로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. 그 메뉴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적합한 파이썬 버전을 추천해 주거든요. 이 중에서 파이썬 3로 시작하는 것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. 자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이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돼요.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. 여기에서 continue 라고 하고 그리고 또 continue continue 그리고 agree 그 다음에 또 continue 그리고 install 하면 이제 install 하기 전에 이제 권한이 필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패스워드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. 그럼 뭐 적당한 패스워드를 자신의 걸 입력하시고 그럼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. 기본적으로 맥에는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런데 맥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은 파이썬 2고 우리 수업은 파이썬 3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별도로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. 3나 2나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문법적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호환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3건, 2건 어느 쪽을 배우건 간에 다른 쪽으로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런 화면이 뜨면 이제 파이썬 설치에 성공하신 거고요. 그래서 이제 close를 하시면 이제 설치가 끝난 겁니다.